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즘 중고등부 중학교 2학년 명인호입니다. 저는 프리즘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주양키트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즘에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에도 올해에도 목자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막상 목자가 되니 키트라는 것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전했지만 작심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키트를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힘들다는 핑계가 생기니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티와 멀어지면 물론 저의 삶도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제 자신이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십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자라고 스스로 말하며 키트를 잡고 밀쳐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아침의 시작이 말씀에 아닌 게임이 되거나 잠꼬대가 심해 잠만 자게 되었고 주어진 하루를 제 마음대로 의미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나마 큐티마저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게으르고 형편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하나 안 한다고 이렇게 삶의 게으름이 게으르게 되는 게 너무 이상하면서도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다시 큐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큐티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마음이 편해지고 뿌듯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더욱 고운 말을 하게 되고 더 배려해야지라는 선한 마음이 생겨났고 저의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저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 저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니 예배드릴 때도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요즘 오직 말씀이 저를 선한 길로 이끌고 저의 삶을 채워준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앞으로 더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명인호 또 주향의 자란스러운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호가 멋지게 간증을 해줬는데 우리 인호에게 큰 박수 어, 인호야 잠깐만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실 거예요. 인호가 제가 이 교회에 인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습니다. 그때 왔었는데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부목사로 전도사였죠. 그때는 오자마자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성경학교 때 인호가 너무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명인호와 아이들이라고 불리던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며 혼냈습니다. 강하게 혼냈더니 그날 예배 때 자세가 확 달라지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인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때 인호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그 인호로 인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오늘의 간증으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호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빛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여 앞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눈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도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